목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이 되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된 성도들의 현장을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화 욕심과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과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 유다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구구절절이 지금 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장도 계속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결국 다 사로잡힐 것을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예언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한 대로 더디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외침은 애가와 애곡과 절망에 관한 것 잡히고 망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듣고 싶지 않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알긴 아는데도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뜻이 있었음에도 평안할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늘 긍정적인 소리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또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있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그리고 당장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거짓말이라도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당장 듣기에는 당연히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말한 이 평안이 된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느낌을 따라 긍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결국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긍정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내용이에요. 늘 말하지만 왜 긍정의 말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사람들과 서로 감정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좋은 관계로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좀 감정이 고조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하는 그 바른 관계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로 나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뭐 예언을 해준다, 어쩐다면서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사로잡아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자기 배에 채우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 그게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내일을 알고 싶잖아요. 미래를. 늘 두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점집 그런 있잖아요. 이런 주술 이런 거에 쓰이는 1년에 쓰이는 비용이 몇 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을 치른 곳이나 또 그저 서양적이든 도양적이든 어쨌든 그런 데는 수도 없이 그냥 많은 돈을 들고 쫓아들어가는 거죠. 교인들도 자신이 교인을 교회에 다닌다는 걸 숨기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 그런 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용품을 찾죠. 그게 누구냐 하면 목사예요.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면서 내가 어떨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알지도 못할 미래에 대해서 떠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비 29장 31절, 20장 6절, 27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결국 무당이든 점을 치는 것이든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비록 미래에 어려운 일을 말한다고 해도 결국 저들은 미래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걸 듣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와 교회와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14장은 8장처럼 장노들이 또다시 에스겔을 찾아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들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자꾸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냐 묻는 거죠. 요즘도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한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또 되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거의 문제, 혼전술견 문제, 동성의 문제 자꾸 이런 게 맞냐 틀냐 왜 자꾸 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걸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 읽기, 셀모임, 말씀유약결단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걸 해야만 성장하는 그 길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자꾸 뭐 하는 게 너무 뻔한데 자꾸 물어봐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굳이 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 굳이 않고 묵상하는 거 굳이 않고 생각하는 거 굳이 않고 자꾸 묻는 거예요. 꼭 해야 되냐? 이것만 방법이냐? 그러니까 이것처럼 에스겔과 함께 잡혀야던 장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뭔지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건데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판이 임할 건데 내가 형벌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욕 같은 사람이 와서 변호를 해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노아, 다니엘, 욕 그들은 그들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신약에서 이렇게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야마 복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나의 전도로 나의 삶으로 말미야마 우리 집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믿는 이 공덕으로 나의 지극정성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각자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타락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 외에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가구를 많은 데도 쓸 수도 없어요. 닭비비 꼬여나가지고서 장작더미밖에 안 되는 거죠. 남뉘다가 지금 그런 지경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나 열매에 비유하는 거는 그런 열매가 없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죽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거민 교회의 성도들은 다 뭐예요? 불감에 던질 뗄감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는 실력을 가지고 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매 맺는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분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역사를 살펴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런 성경의 가치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 또 재반복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지도 못할 무슨 힘든 종교의 법을 만들어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에 대해 여호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사 형통의 목이 너에게 올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와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능력으로 맺혀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참 서로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관계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다. 관계의 열매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장도 음탕한 여자같이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저들을 택했던 처음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더듬어서 이걸 마치 결혼생활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셔요. 먼지같은 너희를 구해서 열방의 제사장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를 세웠더니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신혼방에 우상을 끌어들여서 더불어 음행하는 개념상실 창녀의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지금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또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에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모습이다 얘기를 하죠. 이미 죄악으로 말미와 처참하게 심판을 받은 나라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외치시는 거예요.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건 뭐냐. 그 분노와 비참한 심정으로 폭발하면서도 59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은 즉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거다. 내가 그들을 너의 딸로 주려니와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현실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배신당하는 너무 정말 그런 끔찍한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끝까지 약속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세우실 새 언약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걸 새롭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년 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고 또한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리미야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약속에 있었던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 중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이 선포되고 590년 이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후 590년 뒤에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된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에스겔의 내용을 통해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과 절망이 있는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붙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의 보물은요. 이런 어두운 계곡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이 보이는 선지서들도 차분히 차분히 살펴갈 필요가 있는 거죠. 17장에서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역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시드기아 왕과 방백들에게 그렇게도 의지하는 이집트는 너를 돕지 않고 다 몰살되 죽을 거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도 역사에서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말 이 세상의 제국들에게 이 남유단은 다리 벌려 심히 음행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은 조상 탓을 했어요.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 얘기가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운명한 탓 이미 살펴서 아실 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안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세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그 약속을 진실하게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각자의 선택과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 나의 조국, 나의 누구 탓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로 인해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신 표 때만을 바라보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비교하고 탓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는 건 좋지만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해 가지는 꿈이라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 도피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의 꿈은 여러분 결코 도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도피할 장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존재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죠. 비록 이 세상 제국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길거리 창녀들처럼 그렇게 욕심과 음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들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된 삶을 언제다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 에스게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고 그러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 에스게, 다니엘 침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침몰해가지고 결국 잡혀갔잖아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을 수습하시고 끝까지 그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렵다고 생각되지거나 나도 모르게 세상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에 자꾸 물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애써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된 잘못을 박차고 버리고 주님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돌아나와서 힘있게 약속의 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편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심과 본능을 건드리는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죄의 문제를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감당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공의로 완성하여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릇된 사랑, 편애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됨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가치,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빛된 사람 열방의 제사장된 사람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그래서 하나님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붙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